한영자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너도바보 나도바보 이영주 이명주 감독님의 노래 이대로 되어지면 아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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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중 한 사람만 참아주라며 푸시 반복한 지난 당남녀대 말없이 헤어진다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가정 이때니까 맞출 수 있을까 가버리게 누워준 너도바보 한 번도 참지 못한 나는 바보 이대로 되어지면 돌아가고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이대로 되어지면 바보 나도 바보 그 사랑 중 한 사람만 참아주라며 푸시 반복한 지난 당남녀대 말없이 헤어진다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가정 이때니까 맞출 수 있을까 가버리게 누워준 너도바보 한 번도 참지 못한 나는 바보 이대로 되어지면 이대로 되어지면 돌아가고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나도 바보 가버리게 누워준 너도 바보 한 번도 참지 못한 나는 바보 이대로 되어지면 돌아가고 나도 바보오 나도 바보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셨습니다. 아이고 창에 계십시오. 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네 용칠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정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소라님도 노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현숙님 전화 한번 드립니다. 전현숙님 아까 전화드린다는게 깜빡했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너도 바보 나도 바보 한번 키는 어떻게 가실랍니까? 네 키를 잘 모르고요. 금방 했던 그분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키를 반기 높여서. 자 그럼 원키로 가자. 자 갑니다. 전현숙님의 용사로 듣습니다. 다음은 대구조명전 차례입니다. 바로 까님도 바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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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으 으 으 으 그래도 네 여진 뭐 온다고 하도 바üp 도바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혹시 한 번 지나 강남역에서 마음 없이 헤어진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버전 이제 누가 맞출 수 있을까 떠버리겠노 너도 바보도 한 번도 잡지 못한 너도 바보냐 그래도 헤어지는 도라쏠야 너도 바보도 한 번도 잡지 못한 너도 바보 자 전화기가 꺼졌어요 우리 전현석님 오전에도 꺼지더니만은 네 자 이분 한 번 9790729449님 전화 한 번 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어디 사세요 저 닉네임이 오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오기님 네 우리 오기님은 어디 사시나요 저는 부천에 삽니다 아 부천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네 이명주가 스님 노래를 지정곡 노래하는 날입니다 네네 네 키는 어떻게 갈까요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키로 네 여자키로 하면 됩니다 네 갑니다 네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오기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갑니다 잊지 않다 두 convert 이대로 헤어지면 너도 바보나 나도 바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도시의 한복관 지나 강남역에서 말없이 헤어진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퍼즐 이제 누가 맞출 수 있을까 바버리게 누워친 너도 바보나 한번도 젖지 못한 나도 바보야 이대로 헤어지면 돌았으면 너도 바보나 너도 바보나 나도 바보나 이대로 헤어지면 너도 바보나 나도 바보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도시의 한복관 지나 강남역에서 말없이 헤어진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퍼즐 이제 누가 맞출 수 있을까 바버리게 누워친 너도 바보나 한번도 젖지 못한 나도 바보야 이대로 헤어지면 이대로 헤어지면 돌았으면 너도 바보나 나도 바보나 나도 바보나 나도 바보나 이대로 헤어지면 돌아서면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아이고 우리 오기님은 어디서 많이 부르셨어요 이 노래를 제가 유튜브를 조금 하긴 하는데요 불러서 커버해서 가수님들 노래 올리기도 합니다 노래는 잘 못해요 노래 잘하시는데요 이 노래도 제가 커버해서 올리긴 올렸어요 우리 오기TV 해옥TV요 선생님 방송은 가끔 이렇게 새벽에 주로 하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 듣기는 들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 이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아침에도 한 번씩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네네 Hello, Lardos Vlog Good evening Thanks a lot for joining us in this channel My life is to have a great time Lardos Vlog 마리아우 Thank you 우리 오기TV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택님 한번 전화드려봅니다 이영택님 25번째 네 대표님 아이고 이영택님 반갑습니다 네 이영택입니다 자 남자 키 1키로 가면 되겠죠 네네 갑니다 큐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이영택님 눈 바보 좋습니다 음악사님 어서 이대로 헤어지면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도시의 한복단 지나 강남역에서 한 말없이 헤어진 사람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의 퍼즐 이젠 누가 맞출 수 있어 가버리게 모아둔 나도 바보도 가버리게 모아둔 나도 바보도 한 번도 잡지 못한 나도 바보이 이대로 헤어지면 떠올랐으면 너도 바보 나도 바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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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구 조명자님 한번 전화 연결합니다.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깜빡깜빡. 대구 조명자님 전화 드립니다. 남성화 가수님 어서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방키만 내려주세요. 여자 방키만 내려서 갑니다. 큐. 대구 조명자님. 이명주 가수의 나도 바보 나도 바보. 대구 조명자님. 대구 조명자님. 대구 조명자님.